세븐틴 화보 촬영을 하러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항상 하는 화보 촬영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이너 프란체스카님과 세븐틴이 함께 콜라보로 만든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쁘죠? 함께 콜라보해서 여기에 저희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팔찌와 함께 오늘 화보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자, 이거 잘 나왔다. 저거 써주세요. 이만인데? 운동 열심히 했어. 그만해야겠다. 커지겠다. 더 줄 것 같아. 그만해. 오늘은 Thieb and Heist의 내 브랜드와 저희와 같이 콜라보하는 이 팔찌를 위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하트예요. 너무 잘 나왔지? 진짜 잘 나왔다. 작가님은 지금 맨날 잘 나와. 진짜. 완전 좋아보이겠다. 그치? 새로운 모습들의 스타일링으로 사진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색다른 경험인 것 같고 새로운 팔찌도 차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팔찌도 예쁜 것 같고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럿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사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앨범 컨셉 조금 다르게 우리 앨범보다 약간 좀 성숙한 느낌으로 성숙한 느낌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잘 따온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런 영상이 그래도 기쁜 게다가 이렇게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각에 대한 영상은 무섭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각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Q. 프란체스카의 프란체스카 님. 네, 그랑 같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너무 영감스러웠고 네네. 저희가, 저희 팀반지가 있는데 팀반지를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디자인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영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화면으로 약속을 전해드렸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찍은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